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보입니다. 오늘 날씨 좋아서 밖에 나와서 영상 만들겠습니다. 오늘은 가을에 자주 사용하는 중국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날씨 좋다는 뜻입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란란드 티엠, 바이바이 더 윈 란란드, 란은 파란색이에요. 우리 묘사 할 때는 란스어드 뭐뭐 하지 않다고 란란드 뭐뭐라고 얘기해요. 파란 하늘, 란란드 티엠, 바이바이 더 윈 바이바이 더 흰색이에요. 묘사 할 때는 바이바이 더 라고 해주세요. 윈, 윈는 구르는 듯이 그래요. 바이바이 더 윈, 하얀 구름 블란란드 티엠, 바이바이 더 윈, 진심으로 바이바이 더 맑이 진심으로 바이바이 더 흰색이에요. 매일 지, 바이바이 더 흰색이에요. 한국 사람들이 마시는 포릭차 중국어는 마이 이거예요 겐 겐 황라 겐 겐 첨 첨 황라 황는 노란색이에요 겐 겐 황라 팔에 미리 첨 첨이 익혔다 아 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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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거 빨리 치고 빨리 집에 가자 하하하하 空气开始 간절치 라이 空气开始 간절치 라이 空气 공기 开始 시작한다 간절 건조 지라이 지라이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 뭐 해진다 라고 이해해도 돼요 开始와 지라이 두다 많이 같이 붙었어요 空气开始 간절치 라이 공기가 건조해지기 시작했다 태엔 치 변 량라 태엔 치 변 량라 태엔 치 날씨 변 병해다 량 시원한다 러 여기는 과거 아니고 뭐 뭐 해진다 앞에 형사 붙어 쓰시면 돼요 변 뭐 뭐 러 많이 같이 붙었어요 뭐 뭐 해진다 라는 뜻이에요 태엔 치开始 변 량라 날씨가 속속했졌다 秋天的时候 人的心情 가은 이 명 사랑의 마음은 언제나 소급하다 가은 이 명 사랑의 마음은 언제나 소급하다 추속히 크U KaGaWni다 秋天的水果特别好吃 秋天的水果特别好吃 秋天か을 水果과이 特別特別히 好吃ました 秋天的水果特别好吃 秋天的水果特别好吃。 秋天的水果特别好吃。 秋天,かう。 水果,かい。 特别,特别히。 好吃,ました。 秋天的水果特别好吃。 かうかいり特别히ました。 我们去看红叶吧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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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看不到红叶。 红叶。 白干나무に。 淡風なんてしびゃ。 我们去看红叶吧。 我们淡風 보러 가자。 잘 이해하셨나요? かうれ 자주用手해주세요。 再见。 秋高气爽, 风和日丽。 秋高气爽, 风和日丽。 蓝蓝的天, 白白的云。 蓝蓝的天, 白白的云。 田里的麦子渐渐黄了。 田里的麦子渐渐黄了。 空气开始干燥起来。 空气开始干燥起来。 天气变凉了。 天气变凉了。 秋天的时候, 人的心情总是很惆怅。 秋天的时候, 人的心情总是很惆怅。 中秋节快到了。 中秋节快到了。 秋天的水果特别好吃。 秋天的水果特别好吃。 我们去看红叶吧。 我们去看红叶吧。